Yeah 일요일에 저 자고 있었는데 ㄷㄷ 흠.. 누가 센지 괴로워 보자 한 번 아.. 손해.. 아.. 쓰읍.. 막타를 못 쳤네 흠.. 흠.. 아.. 잡은건데 야.. 쉐드에 들어갔어 데미지가 넌 빨리 탔다 대기 탔으면 잡았는데 인내심이 부족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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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레벨은 밀리겠다 음 레벨은 밀떡하네 음 레벨은 밀떡하니 내 목표는 명백해진다 마 마 아 뭐하냐? 자꾸 이 무빙 이상하게 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저 카밀한테 죽는다고? 나이스 없이 이 꼴 폴 나이스 음 감사합니다 레벨이 높아 강해 이기적인 딜 교환을 하겠다 이기적인 딜 교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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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적인 딜 교환